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전남 영광군이 올해부터 지역찰보리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나섭니다. 영광군은 지난 24일 올해부터 운영하는 영광찰보리 어울터를 통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교육체험장과 판매장 등 기반 시설을 세워 찰보리 융복합 산업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한편 영광찰보리 어울터를 포함한 지역찰보리 산업 발전 사업은 사업비 72억 원 규모로 올해까지 이뤄지는 영광찰보리 신현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.